각색, 여러가지 스타일들이 있고 장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춤추는 모습도요. 노래 끝나고 뒤에서 기다리면서 춤을 추는 모습도 동작이 각양각색이에요. 보니까. 성격대로 나오죠. 그렇죠. 그럼 어떤 분들이 열정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누구나 다 아주 힘이 팍팍 솟아나는 정말 열정이 팍팍 넘치는 멋진 분들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우리 청객분들도요. 오늘 오셨는데 어떤 분들은요. 박수를 막 치시는가 하면 환호성까지 막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럼 어떤 분이 더 좋죠? 박수 쳐주시고 소리까지 같이 쳐주시면 좋겠죠. 그런 분들이 최고입니다. 그럼요. 이번에도요. 노래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가수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요피쇼에서 합창업 준비하셨다고 해요. 아 또 호흡을 보여주고 멋진 황홀이로 보여주고 그럼요. 합창곡은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줄을 알아냐며 사랑이 감실만 하나님의 사랑에 고소 이제와서 자, 무게로 소용불리지 말아 무시한 구절이 보다 시원하게도 사랑만 하겠어로